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사무실 대박나세요 사랑한단 말했던가요 영원하자 말했던가요 그 말 모두 믿어도 될까요 옛날전에 내가 사랑했던 일 그렇게 말해놓고 자처 맞추고 떠나갔어요 처음에 그 마음 그 마음처럼 사랑하면 안되는건가요 떠나버릴 사랑이면 타자오지 말아요 두번 다시 눈물은 실어요 눈물은 실 눈물은 실 눈물은 실 눈물은 실 생산한다 말했던가요 영원한다 말했던가요 그 말 모두 믿어도 될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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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오지 말아요 두번 다시 눈물을 지러요 아 세상에 참 기가 막히네 두번 다시 세상에 언니 아니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노래 딱 펴지니까 또 기가 막히게 또 수쿨이야 수쿨? 수쿨? 그분은 하나 둘 해 또 하나 할 수 있어 어떤 노래 할 거네 이렇게 또 수쿨에 나오네 메코드 나오고 꺼봉아 빨빨리 해 손을 빨리빨리 돌려 꺼봉아 손을 빨리빨리 돌리란다 이 초록색 언니가 손을 빨리빨리 돌리래 제목이 맞네 제목이 맞네 아 에휴 꺼봉이 토양양으로 하네 에휴 틀렸어 왜 믿으면 돼 진짜 입만이 맞네 제작기 에휴 에휴 에휴